누구였어? 내가 내가 신났을 때까지 있어! 단발머리! 안녕하세요. 물망촌님 맞으시죠? 오늘 불신카페에서 보기로 한 하늘바람입니다. 어디쯤 계신가 해가지고... 다 오셨어요? 저 오늘 꽃들이려고 꽃사놨거든요. 꽃들고 있는 남자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오늘... 아 오늘 1월 28일이네요. 왓! 1월 28일. 네. 아니요. 아니요. 오늘... 1월 28일 목요일이요. 목요일? 네. 목요일. 어머 날짜가 어떻게 보셨어요? 목요일. 아니요. 아니요. 3시 반이요. 3시 반. 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혹시 우신카페 하늘바람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시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 맞는데... 그 꽃 저주려고 사신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꽃 제가 먹으려고 산겁니다. 아... 꽃을 드시려고 사신거라고요? 네. 꽃도 먹어요. 뭐... 꽃등신 뭐 그런거 있잖아요. 아... 먹는거. 꽃등신 이거. 응. 거기에 들어가는 꽃. 응. 맛있겠네. 먹는거. 응. 드시려고 사신거면 빨리 드세요. 제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아니요. 아니요. 드세요. 맛있어 보이네요. 꽃이. 못 믿으시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음... 역시 꽃은 뜯어야 제맛이예요. 응. 만남이 드시네. 응. 맛있네. 어떤 맛이에요?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어쨌거나 하늘바람님 아니시라는거죠? 네.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하늘은 저기 떠있는게 하늘쯤에 위에 있는게 하늘이예요. 아휴 아쉽네. 하늘바람이 되리려고 선물로 구찌도 사왔는데. 반갑습니다. 하늘바람입니다. 하늘바람이 맛있으시죠? 네. 아휴 왜 아니라고 했다요? 아휴 농담 한번 쳐봤습니다. 아휴 지금도 지크자. 아휴 저줄 선물이라고. 예예예. 응 구찌네요. 아 네. 이거 뭐야? 낚시찌. 낚시찌? 낚시찌가 아홉개. 그래서 구찌. 아구 배 아파. 치가 아홉개라서 구찌. 예예예. 아 제대로 낚겠네. 모른척 할걸. 혹시요. 구찌가 마음에 안드세요? 썩 마음에 들진 않네. 그러면은 찌찌는 어떠세요? 아휴. 찌찌찌찌찌. 아휴. 찌찌찌찌찌. 아휴. 하지마세요 그만 드세요. 아휴 진짜. 역겨워요.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좋다고 하라고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휴. 되게 저를 좋아하니까. 저 진짜 눈들바람을 모르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했던가요? 안녕하세요. 어휴. 저는 물망초라고 합니다. 어떻게 망쳤네. 어떻게 저 앉아도 될까요? 편안 들어 가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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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앉아도 된다면서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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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네. 그쪽 대갈통을. 아휴. 제 어깨에 안 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휴. 어깨에 대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허벅지에 대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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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놀라서. 머리통이 몇 킬로세요? 모자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아니. 아휴. 깜짝 놀랐네. 저도 무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휴. 아휴. 물망초님. 네. 어깨에 허벅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세요. 그럼 자리를 옮길까요? 아휴. 제발 좀 그래주세요. 가시죠. 모텔로. 네? 자리를 옮기자면서요. 아휴. 아휴. 답답하네. 모텔이 답답하시면 공기가 좋은 갈대숲으로 가세요. 갈대? 갈대숲을 왜 가요? 제가 답답하시더라고요. 저쪽으로 가시라고요. 아휴. 아휴. 뭐하세요? 저. 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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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그만 찍으세요. 아휴. 진짜. 제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요. 왜 얼굴 보고 웃으세요? 아니. 입술이 왜 이렇게 크세요? 안젤리나 졸리 입술인데요. 안젤리나 졸리요? 네. 졸리 박치네. 아휴. 저기다 가세요 빨리. 여기. 저쪽이. 네. 저쪽? 네.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저쪽을 젖이라고 알아듣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에요? 아휴. 이제 이해 이해. 응용. 아휴. 답답하겠네. 답답하시면 갈대숲으로 가실거에요? 아휴. 뭘 자꾸 어딜 가세요? 자꾸 저한테. 거기 좋은데. 오늘 저 보자고 한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보자고 한거였어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만나자니요. 아휴. 죄송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려고 만난거거든요. 뭐요? 여러 번이요. 한 번에. 아휴. 날 너무 우습게 보셨네. 아우. 우습게 봤다. 혹시. 제가 이혼녀라고. 쉽게 보시는거에요? 쉽게 본 적 없어요. 저는요. 하늘바람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운 여자에요. 아니 근데 콧바람 소리가 왜 이렇게 쎄게. 꼼꼼히 커서 그런가? 깜짝 놀랐네. 숨쉬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머리 아프다. 아.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갑자기 무슨 테스트야. 바람님이 제 재혼 상대로 적합한지 테스트를 해볼거에요. 아니 전 재혼할 생각이 없어요. 무슨 재혼. 첫번째. 제 말 안들리세요? 첫번째. 혹시 저랑 재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추우도 없는데요? 테스트 동가. 네? 저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첫번째.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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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저는 주사 있는 사람을 싫어요. 전 남편이 주사가 너무 심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네. 올망초님. 제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테스트 동갑. 왜요? 안그래도 강아지 한마리 키우고 싶었거든요. 내가 술 먹으면 개가 되니까? 우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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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바람님이랑 결혼하면 일석이조네요. 왜 일석이조네? 남편도 생기고 애왕견도 생기고. 누구 애왕견도 생기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저는 전불여섯 키울건데요. 본인이 직접?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이고, 진짜요. 어쨌든 그래서 일석이조다? 예, 예, 예. 일석이조 같네. 바람이 그런 말 하면 안돼. 지금 저 개 취급하는거에요? 바람이 쏜. 바람이 쏜쏜. 하지 마세요. 바람이 쏜. 아, 장난치지 마세요, 좀. 잘했어. 아니, 빨간거 가운데에 침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아, 그런거 얘기하지 마요. 아, 진짜 개 똥냄새. 아, 개 키우고 있었네, 입안에. 세 번째, 저는요. 이 시댁이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 집 바로 아래층 집이 저희 엄마, 아빠가 사는 집이에요. 됐어, 뒤통가. 왜, 왜, 또 왜? 층간소음 걱정은 없겠네요. 매일 밤 저희가 사랑 나누는 소리에 시끄러워도, 혼자 생긴다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쪽이랑 사랑을 왜 나눠요? 저랑 그럼 사랑 나누기 싫으신 거에요? 너무 싫어요. 아, 그러면 손으로만 할까요? 뭐라고요? 유사성행위. 뭐? 뭐요? 안전분감은가. 가윈. 짝짓기 코스브레. 무슨 집현전 학자세요? 집에서 하자고요? 집현전 학자냐고? 저는 이만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꺼운 입술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콧바람 소리가 좀 거슬리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모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한데, 이제는 이용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일어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서. 바람이 서. 또 개 취급하는거에요? 바람이 서. 아, 돌아버리네. 오, 잘했어. 하지 마세요. 바람이 서. 왓. 서. 두고두서. 내가 내가 신나는 때까지 서. 바람이 서. 안 서. 확인이 어려운데, 어떡하지? 두시 발달, 두시. 바람. 바람이. 두시 발달. 왜요? 도영이. 어떻게? 아니요? 저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또 올거에요. 내 맘맞아요? 어,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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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핸드폰 여기 있어요? 아니. 바람아. 우리 건대숲으로 산책가자 아 저 건대 도둑년이네 할랄라 할랄라